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ICT융합대학 학생회의 임시회장직을 맡고 있는 홍영석입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의 명지대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4년이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보람찬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저희를 찾아주세요 저희 ICT 학생회는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